아이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한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7월 지인 등과 공모해 태국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케타민 3.4kg, 코카인 200g 등 시가 2억 원이 넘는 마약을 사들이고 소분한 비닐팩을 사타구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20대 남성 이모 씨와 아내 20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아인 자녀의 치료비를 대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아내 이모 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선고 확정 전까지 구속을 피했습니다.